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은혜를 사모하여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들을 집에서 온라인으로 해결하고 있죠. 문화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영화나 연극, 콘서트 등도 관객들이 직접 찾아갈 수 없으니까 유튜브 등을 통해서 안방 콘서트라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죠. 여행에 대한 갈증도 인터넷을 통해서 해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여행을 갈 수 없으니까 아주 고해상도로 제작된 영상을 통해서 마치 그곳을 다녀온 것과 같은 경험을 하기도 하죠. 저는 인터넷으로 우연치 않게 인공이성에서 지구를 찍은 그 화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얼마나 기술이 발달되었는지 아주 선명하고 깨끗한 화질로 그 장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놀랍구나. 어찌 자연 만물이 이렇게 위대하고 웅장할 수가 있단 말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10편, 8편은 왜 자연 만물이 그렇게 아름답고 위대하고 웅장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10편, 8편의 구조는 수미상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의 첫 번째 구절과 마지막 구절이 동일한 표현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바로 그 표현 안에 시의 중심 주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1절과 8절을 보십시오. 자연 만물이 아름답고 웅장하고 멋진 이유는 자연 만물 그 자체가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으신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정말 초라한, 초라하기 짝이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2절을 보십시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미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아무리 세상에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들은 어린 아이들이나 젖먹이들보다 못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는 사람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또 4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사람은 히브리어로 에너쉬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숨을 거두시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인자라는 말은 벤 아담이라는 히브리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흙처럼 부서지기 쉬운 유약한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요즘 등장하는 학술 용어 중에 호모데오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이 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놀라운 진보를 이루자 인간이 신처럼 여겨지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월등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눈에도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존재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일상이 유리잔 깨지듯 얼마나 쉽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까?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위대해 보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의 권세가 아무리 높아 보여도 태살이 아무리 높아도 하늘 안의 메인 것처럼 인간의 능력은 결코 하나님께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이 이처럼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이유는 스스로의 능력이 위대해서가 결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오 인도하심이오 붙잡아 주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찬양하며 의지해야 할 분은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고 아름다우신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은 작은 존재 때문에 쉽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보잘것 없는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진실로 깨달아야 할 진리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합니다. 결국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아름답고 위대하신 여우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므로 결국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우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결국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며 찬양해야 될 대상은 여우와 하나님 뿐임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 주님을 늘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귀한 인생 사랑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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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